해충이라도 생명이 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미생물이라도 그게 생겨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동물이 하나씩 없어진다고 멸종이 된다면 어느 순간 멸종위기종이 아닌 동물들도 갑작스럽게 멸종위기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는 조금 걱정이 돼요. 우리 뒷세대들이 어떻게 이 지구에서 얼마나 더 다른 환경문제들이 생길지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동물원 가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동물들이 오래오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중한 존재들인 것 같아요. 여러모로. 위로를 주는 반려동물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동물들도 정말로 파괴되면 안 되죠. 네네. 워낙 도시도 커지고 건물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지니까 다큐멘터리가 아니면 볼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런 걸 산에 가도 동물은 다람쥐 정도밖에 없으니까 되게 그런 게 아쉬웠는데 이렇게 조금이나마 제 사진 찍은 게 도움이 돼서 사냥의 개체수가 늘어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배우로서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배우를 하고 싶었던 것도 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고 제가 사람이든 동물이든 도울 수 있다는 게 되게 저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분리 설거지를 해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세제 같은 게 수지로염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유발을 하고 그래서 좀 자연 친화적인 세제들이 있어요. 뭐 베이킹수다 같은 게 이제 어떤 세제같이 기름기를 닦을 수 있다던가 그래서 이제 저는 물 설거지가 가능한 거는 그걸 따로 그리고 꼭 세제를 묻혀야 되는 거는 같이 세제를 조금 풀어놨다가 빨리 이제 헹궈내고 적은 물을 사용하는 걸로 하는데 세제도 아끼고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가족분들이 다 음식 남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음식 남기는 거 그게 환경을 생각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잠반응을 처리하는 게 귀찮아서 그러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좀 어렸을 때부터 음식을 안 남기고 먹다 보니까 좀 집에서 아무래도 음식물 쓰레기가 좀 적게 나오더라고요. 샤워기예요. 절수형 샤워기. 네, 그게 굉장히 편해요. 또 물을 잠궙다 키면 또 찬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찬물 나오고 샤워가 계속 틀게 되는데 사실 절수형 샤워기를 쓰면은 애들 목욕시킬 때도 되게 편하고요. 사람 목욕할 때도 잠깐 잠깐 껐다 켰다가 편하니까 이번에 이런 캠페인에 제가 참여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얼러와 함께 좋은 일도 하시고 예쁜 옷도 입으시고 사냥도 보호하고 다 같이 지구 환경을 지키는 데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냥처럼 멸종 위기 종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많은 동물들도 같이 생각하고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동물들도 함께 같이 생각하시면서 살아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나오시나요? 잘 어울리 Benim오uin 쉬운 일이라 1라 액파 수영사 528